감사합니다. 일대교구 상인 1지역 한 분 한 분이 정말 지역을 살리는 빛의 파수꾼으로 빛의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와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특송을 10개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교구별로 또 이렇게 특송 시간이 돌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교구마다 준비해서 나올 때에 오늘 우리 상인 1지역 기도 제목과 함께 올려졌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 지역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로 인도받는 그런 특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기도 제목 큰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남미 집중훈련입니다. 16개 나라의 한 16개국의 한 80여 명이 훈련소에 함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5월 19일까지 전체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정말 기도 함께 또 헌신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이 진짜 중남미 46개국에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세워지도록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중남미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망대를 가진 파수꾼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훈련 받는 가운데서 이번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죠. 틀린 망대들이 발견되어지고 깨트려지고 정말 훈련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망대가 이들에게 세워지도록 정말 말씀 집중하면서 또 훈련 속에 집중하면서 내 안에 틀린 망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응답 받을 수 없는 틀린 망대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틀린 망대들이 발견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중남미 46개국에 이들 통해서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세워져서 중남미 전 현장을 살리고 사실은 이들이 중남미 현장을 살리게 되어지면 정말 2, 3, 7일 날 오청종족까지 보금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과 함께 제 방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중남미 현장이 경제적으로 조금 안 좋은 현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에서 40일 집중훈련을 하기 위해서 나온다 쉽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름대로 잡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한 달 나온다는 그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제자리를 일으키시는 시간표가 아닌가 중남미 현장을 놓고 이분들은 사실 나름대로 잡도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 있고 제자들도 계시는데 그 모든 부분들을 놓고 이 한 해 동안에 훈련되어지는 이 부분을 놓고 준비하면서 나온 분들인데 어떤 면에서 정말로 모든 삶 속에서 업들을 수업시키고 나온다는 쉽지 않은데 그나마 그래도 이분들이 그런 환경이 되어지니까 나올 수 있었고 또 훈련 속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남미가 훈련받고 훈련소에 제자들이 날릴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지금 시간표가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분들이 훈련받는 동안에 틀린 망대들 내 안에 틀린 망대들 응답 누리지 못하게 하는 틀린 망대들이 깨트려지고 진짜 하나님의 망대들이 세워지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4월 29일 30일 대구 노예 캠프가 우리 하나교회를 베이스 캠프를 해서 전 지역에 진행되어지며 교회마다 또 함께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한금의장을 살리는 절대 망대 한금의장을 살리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대구 노예 캠프가 될 수 있도록 29일 30일 5월 날입니다. 우리 전체 지금 교구나 기관과 부서들이 여기에 지금 방향을 맞추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 하나 스미스쿨에서도 이때를 시간표를 맞추어서 우리 스미스쿨 렘런트들이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서 경로당이 있는데 찾아가서 보금사역 우리 아이들이 영접운동 속에 함께 인도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하면서 대구 전역에 정말 한금의장을 살리는 빛의 망대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중요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내일입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초청 캠프가 초청 캠프가 내일 토요일이죠. 내일 우리 아월스에서 우리 청년들이 준비해서 진행을 해나갑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젊은 청년들이 함께 초청되어서 기중한 보금의 역사 속에서 함께 인도받는 축복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정말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분의 각인되어져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동하는 분들도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각인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을 제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그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좀 기억하실 것은요. 오늘 새벽에 박래희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지키는 파수꾼 이전에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 되세요. 내가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지키는 파수꾼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 62장 한번 찾아 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메시지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성경 구절 이야기하고 이렇게 전달하지만은 우리 중남미 훈련 속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제자들은 사실 말씀들 그때그때 보면은 그때그때 말씀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확인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좋은 훈련들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인지 여기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또한 교회들을 일컬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잠하지 않겠다. 시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 되어진다란 말이에요. 더더욱이 더 갔어요. 62장 6절 7절에 너무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와로 키워가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왁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이 되도록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이 되기 때문에 곡식을 원수들에게 뺏기지 않는다. 8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수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가 이방인들에게 마시지 않게 되겠다. 내가 먹겠다라는 거. 내가 얻고 내가 마시겠다는 거. 왜냐?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내가 나를 지켜가면 한계가 있어요. 아니 나를 지켜나갈 수는 우리는 없어요. 고작 내가 나를 지킨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기 자신들이 자기 자신을 지켜나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세상 앞에 서면 나도 모르니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파수꾼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러나 10편 62편 1절과 함께 8절 9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곡식들 원수들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취득한 포도주 이방인들이 마시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하고 내가 지키겠다. 파수꾼이 되어주겠다는 거. 10편 121편 한번 보세요. 10편 121편. 4절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주시느냐. 4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도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거늘이 되시나니. 6절입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 또 너를 해치지 아니라로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한란에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게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주신다는 사실. 얼마나 든든한 여러분 우리의 백그라운드입니까? 배경이에요 사실은. 힘 있는 사람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져도 우리는 자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좀 능력 있는 세상적으로 이름 있고 좀 능력 가진 사람이 뭔가 나의 배경 뒤를 돌보고 있다면 그거 자랑하고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신다라는 것.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 여러분 받아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자신을 지켜나가려고 해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산업현장을 여러분 스스로 열심을 내어서 지켜나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악한 사단이 공격한다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산업현장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파수꾼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다. 이 부분들을 붙잡으시고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사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 끝까지로 증인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사로 세웠는데 다시 말하는 파수꾼을 세웠는데 왕과 같은 제사장과 같은 신자 같은 그리도께서 가진 그 근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키도록 대사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지키는 파수꾼이다라는 거. 내가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근세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도에게 주신 근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왕권을 주셨고 제사장권을 주셨고 선지자권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파하게 하기 위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내가 왕 제사장 승지자권을 가지고 세상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내 현장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니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면 세상에 일어나는 저주와 재앙을 해결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축복된 역사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라는 거. 이 사실을 먼저 손으로 해서 기억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 되어지고 내가 세상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합니다. 바꿀 것이 있습니다. 바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많은 나라들이 있고요. 문화들이 있고 나라마다 어떤 습관들이 있고 나라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수준들이 실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같은 것이고 영적인 상태는 다 같아요. 그렇잖아요. 나라마다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같아요. 습관들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독특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또 실력들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가진 생명은 같고 영적인 상태는 모든 인간이 다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 내가 바꿔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귀중한 축복을 놓고 바꿀 것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산상수원에 보면 참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 산상수원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5장에 보면 참된 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속국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뭔가 건세 가진 자들에게 잘 보여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게 복인 줄 알고 유대인들이 그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게 복이 아니다라는 것. 그러면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정반대의 것을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유대인들은 가난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많은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전부 다 유대인이 갖고 있는 그 당시에 복에 대한 개념과는 전혀 반대의 것을 말했습니다. 그 키가 뭐냐? 참된 복의 키가 뭐냐? 천국이 너희의 것입니다. 진짜 참된 복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적인 세상의 기준에서 복받아야 할 때는 어떤 면의 의식주의에 관계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나 진정한 복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이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면의 자꾸 윤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유대인들어서 사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고난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누가 고난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다. 고난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참된 복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다면 복음 때문에 얼음당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꿀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복이 뭐냐?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했어요.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이것저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말씀했어요. 진정한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임하는 것이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서 중요하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성령을 임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했어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직전에도 4등 1장 3절에 40일 동안 집중해서 제대로게 말씀하신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의를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진짜 복은 천국을 내 안에 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꿀 것을 말씀했는데 세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을 말했어요. 신앙생활에 7장에 말하고 있죠.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남을 정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였어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들본은 보지 못하고 늘 거두는 남의 티 바라보면서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제하고 비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네 눈 속에 있는 들본을 먼저 보라는 것. 네 눈 속에 있는 들본은 깨닫지 못하고 왜 자꾸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서 신앙생활에는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뭡니까? 바로 신앙생활은 모래 위에 세우는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다 있어.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예배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이 마태범 7장에 나와요.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하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말씀했잖아요. 마태범 7장에. 형제와 하해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 때문이냐. 남을 판단하고 정제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오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일을 그만두고 잠시 수도 없이 껴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하해하고 와서 예배 드릴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마태범 7장 24절부터 보면 신앙생활은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아니라는 것. 반석 위에 짓는 집이라는 것.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반석 대신 그리도 위에 세워지는 축복의 길을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표시는 안 나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오고 태풍이 일어나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모래 위에 세운 집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보기 좋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세운 집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오히려 어려우면 오면 올수록 더 진가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진짜 반석 대신 그리도 위에 세워지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네 번째로 바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전두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어요. 전두에 대한. 그게 마토문 10장이죠. 제자들 둘씩 내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라. 제자들 현장에 내보내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라.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오지 않으면 천국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 현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찾아온 저주와 재앙 이길 수가 없어요. 악한 사단의 공격 이길 수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허감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천국이 내 안에 임해야 합니다. 내 모든 현장에 천국이 임하게 되면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 축복에 대한 부분들이 전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결국은 이 전두 아니면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 그러면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바꿀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교회 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태봉 13장에 나오는 부분들인데 겉으로 표신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짜 복음 붙잡고 인도받는다면 반드시 작은 겨자씨가 큰 숲을 이루는 것처럼 큰 숲이 되는 것처럼 반드시 열매는 온다라는 것. 보이진 않지만 복음 붙잡고 결단하고 헌신하게 될 때 그게 큰 숲을 이루게 되는 반드시 그 계단 열매의 결과도는 오게 돼 있다는 사실. 표시는 안 나는 것 같지만 누룩처럼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것. 그게 바로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죠. 그러나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같지만 교회 생활 속에서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밭에 감추인 봉화를 놓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는 겁니다. 그게 교회 생활이라는 것. 진짜 하나님 주시는 축복된 이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바꿀 것을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각인될 것입니다. 각인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 각인되느냐 말씀이 정리되고 말씀이 각인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목을 삽는다면 마태원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이사라 빌리뽀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내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가이사라 빌리뽀 그리스도 고백하고 이전에는 중요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태원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놓고 바로 21절부터 보면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실 것과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 고백한 이후로부터 보면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이사라 빌리뽀에서 시작했어 오늘 로마서 27장 24절 저와 여러분 읽었습니다마는 가이사라 빌리뽀에서 통해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이 로마는 절대 망대입니다. 가이사라 빌리뽀죠. 이게 시작이라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응답은 뭐냐 절대 망대인 로마까지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정리해지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각인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각인되어야 합니다. 크게 일곱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른다면 중요한 응답을 놓치게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른다면 진짜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능력들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조금 정리를 여러분 나름대로 하고 계시면서 응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마태문 16장 16절에 가이사라 빌리뽀입니다. 여기서 올바른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도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념에도 불구하고 그리도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 사람은 올바른 시작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먼저 여러분에게 이미 성경말씀은 알고 계시죠? 마태문 16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사람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했는데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세례의완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순자 중에 하나는 하나이다. 구원 없는 종교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예수님을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해요.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을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의완 사회의 정의를 부르지 않는 세례의완처럼 그래서 해결하라 하면서 뭔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해요. 전부 다 그건 뭡니까? 구원 없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제가 우리 장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내 중심과 실제 내 삶의 이 부분들이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불신자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의완, 선지야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구원받지 못해요. 문제 해결 안 될 뿐만 아니라 시간 간면 갈수록 문제가 더 커지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예수를 믿고 있다. 한마디로 신비주의죠. 그러면 신비주의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상승부하는 사람과 똑같이 망하게 됩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엘리야처럼 믿고 있는데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커진다니까요. 나중에 간면 갈수록. 그런데 이게 밖에 이야기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나도 모르고 이 부분이 체질되어 있고 이 부분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도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닌 흐루게 아니오 하늘에 내게 계신 내 아버지니다. 여러분 그리도만이 실제로 창세의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사단의 역사를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하도록 할 겁니다. 응원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허가미에서 이길 수 있느냐? 아니에요. 오직 그리도만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이 그리도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주셨었죠. 이건 뭡니까? 반석같이 만들겠다.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세를 내게 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축복이에요. 이 세 가지 축복은 절대 안 변하는 영원한 축복이 뭐냐? 그리도 아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반석처럼 만들겠다. 그리고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세를 내게 주는 거라 말씀했어요. 거의 틀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올바른 시작이 돼야 되는데 거의 틀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갈수록 교회는 문 닫고 있습니다. 왜냐? 올바른 시작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시작이 되어진다면 지금에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이 왜 교회가 갈수록 어렵나? 갈수록 문 닫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틀린 시작입니다. 틀린 시작. 올바른 시작이 아닙니다. 틀린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의 일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어떠한 자가 교회 찾아오든지 간에 그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미래를 놓고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안대를 해야 합니다. 다른 것 먼저 들어야 되면 그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주는 겁니다. 진짜예요. 손해를 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것 먼저 좋은 것들 간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올바른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렵고 힘든 거예요. 사실은. 진짜 우리 교회 누가 오든지 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면 답내고 그리스도로 말면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셨습니다. 마태문 17장 1절에서 9절이죠.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서 고백해놓고 한산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의 여기가 조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아를 위해서 초막샛을 짓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됐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손님이나 기빈이 되면 안 돼요. 아무리 기빈이라도 주인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막샛을 놓고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결국은 다른 뭐라고 할까요? 이게 어떤 면에서 다른 주인을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 주인은 교회 안에 다른 주인을 숨기는 우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 다른 주인을 모시는 우상이 교회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보이드라 했습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아도 사라지고 사실은 모세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엘리아도 모르라서 그렇죠.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율법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구약을 대표하는 것이죠. 능력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모세를 위해서 엘리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샛을 짓겠습니다. 다른 주인을 이야기해요. 다른 주인을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그 다른 주인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진지한 교회를 통해서 응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 모든 다른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남게 되는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산상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결국은 오직 예수만 나타내신 주님께서 갈보리산으로 가신 것이죠. 그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째로 보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갈보리산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선언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끝냈다란 말이에요. 창의 3장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저주와 재앙의 역사들 죽음의 지옥의 배경들 다 끝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게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 있잖아요. 그것은 시작입니다. 혹이나 내 가정에 어려움 있다. 그게 시작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데 나는 이제 연세에서 나이가 있어서 할 것 없다.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여러분 문제라고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 연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이 부활은 과학 중의 가학입니다. 과학 중의 가학입니다. 과학 중의 가학입니다. 사실은 모든 인간은 다 부활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은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활하게 해요. 어떻게 부활하느냐 천국에 갈 몸으로 부활되고 영원히 지옥 갈 몸으로 부활됩니다. 다 부활해요. 모든 인간은 다 부활해요. 그런데 천국 갈 몸으로 지옥 갈 몸으로 영원한 지옥 갈 몸으로 부활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해 뭐가 되셨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해 뭐가 된다고요? 천열매가 되셨다 했어요. 그래서 천열매신 그리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를 응답받게 돼요. 예수님 부활해 천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야마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받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갈보리산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붙잡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 뭐냐 이 기도에 중요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태문 28장 18절에서 20절 마가보험 16장 15절에서 20절 누가 보험 24장 28절입니까? 그리고 4정년 1장 8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셨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잡아야 될 방향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드냐 주님은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여기에 방향 안 맞으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성교, 세계부마 그냥 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 메시지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고 성교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삼으라 만민을 가서 치유하라 후대들 아니 여기에 엠마 도상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눈을 열게 하시고 또 4정 1장 8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마지막 살아가야 될 중요한 삶의 방향이 뭐냐 전도, 성교, 세계부마 방향 맞추어서 가야 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 내 가정에 왜 이렇게 문제들이 많으냐 하나님께서 이 방향 맞추라고 이 방향 맞추라고 뭔가 노력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 방향으로 축복하시려고 원하는데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축복된 길로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제 줄 수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방향은 이 방향인데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이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 축복과 상관없이 열심을 내니까 힘들게 해서라도 이 축복 가운데서 들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메시지 여러분은 살아가야 될 신앙생활의 중요한 삶의 방향이에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신앙생활의 방향이에요. 늘 이것까지 점검하세요. 왜 내가 어렵고 내 삶이 왜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우리의 가정과 사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것 가지고 방향 잡은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내가 너무 여기와 상관없이 멀어져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축복 가운데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부활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위대한 이름을 주셨어요. 요한 514장 14절 내가 내 이름을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6장 24절입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으시라 구하라 그리함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찬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대한 이름을 이 땅에서 모든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겠다라는 거.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기도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나 구하라 그리함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네 번째입니다. 중요한 사건인데 올바른 시작이 뭐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때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다른 주인이 있어요. 다른 주인. 예수 믿는다면서도 그리스도 믿는다면서도 다른 주인이 있어요. 오직 예수만 여러분의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의 중요한 이름으로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박량과 함께 중요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야마 우리 인생에 받아 누려야 될 세계복음화의 언약. 그게 신앙생활의 박량이 돼야 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축복 가운데 이들을 갈보리산에 체험을 한 제자들을 결국은 감난산으로 부르셨죠. 감난산에 부르셔서 여러분 잘 아시는 4등 1장 1절에서 8절에 중요한 절대 미션을 주었는데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의 축복. 절대 미션을 주었는데 4등 1장 3절에 40일 동안에 집중해서 말씀하셨다. 절대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 미션의 내용이 뭐냐?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중남미 제자들 여러분 현장에 나갈 때 각 나라로 돌아갈 때에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국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나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나갔느냐?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미션이 뭐냐? 보좌의 능력을 말해주세요. 보좌의 능력을 말해주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세 절개가 나오죠. 아니요. 이제 다시. 세 절개가 아니고 세 가지 망대가 여기에 세 가지 망대와 함께 여정과 함께 이정표가 나옵니다. 감산산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데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망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절대적인 망대를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여정을 말하고 있어요. 망대를 가진 자는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결국은 뭡니까? 이정표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난산에서 마태원 16장 16절에 가이사라필이 올바른 시작을 하면 감난산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는데 그 새로운 시작이 뭐냐? 절대 미션인 보좌의 축복을 주시면서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셨다라는 것.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보호자의 능력 이걸 각인토록 하신다라는 것. 지난주 그 전주 지난주에는 우리 성교연합 예배로 드렸지만은 그 전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두 번째 하신 일 보호자의 능력을 각인시킨다라는 것.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유하셨고요. 두 번째 하신 일이 뭐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보호자의 능력.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보호자의 능력.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이길 수 있는 힘인 보호자의 능력. 그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신 일이에요. 이번 주에는 오는 주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 하신 일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세 번째 하신 일이 뭐냐? 그 부분을 나누겠는데요. 중량에서는 뭐냐? 보호자의 능력이 각인되어야 된다라는 것. 다섯 번째입니다. 비로소 감난산에서 절대 미션과 함께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마가달 합방에 모인 것입니다. 사정의 2장 1절에 47절이죠.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중량 역사들을 체험하는데 뭐를 체험하느냐? 성령 충만함을 체험해야 된다라는 것. 그게 마가달 합방에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임한 역사예요. 오순절날의 임의 이름에 여러분 오순절날 임의 이름에 여기에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이미 여기서 오순절할 때는 그게 구원을 이야기하는 6월절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자들을 인도하시는 오순절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역사를 누리는 수장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세 절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것들을 체험했는데 그게 뭡니까? 하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나도 원치 않는데 그 자리에 사정의 2장 9절의 11절에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9절의 11절에 보니까 15개 나라가 와 있어요. 사실은. 다민족. 15개 나라가 와 있어요. 그러면서 4경 2장 17절 18절에 보면 미래까지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여기에 예언과 환상과 꿈 하나같이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딴 게 아닙니다. 방언한다. 그게 차원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구원과 함께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그 속에서 능력으로 보장해 주시는 그 사실의 역사들이 와지게 돼 있고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15개 나민족이 와 있는 이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그 축복함께 사실은 내면이 바람같은 불같은 역사로 말하면 내면이 치유되어지면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전도의 문이 열려져요. 그게 15개 나라가 오는 거예요. 내면이 치유되어지면서 사동의 2장 사지라고 하면 담대히 하나의 말씀을 전했다 했습니다. 내면이 치유되어지니까 바람같은 불같은 역사로 말해야만 내면이 치유되어지니까 입이 열려져요. 담대히 하나의 말씀을 증가하게 되고 그 속에서 뭡니까? 15개 나라가 돌아오는 다민족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 역사들이 체험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미래가 보여지는 여섯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안디옥 교회죠. 4정연 11장 19절에서 30절 여기 중요한 것이 뭡니까? 허터진 자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이 뭡니까? 허터진 자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실은 랩런트들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중요한 응답이 뭡니까? 허터진 자라는 거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성교사로 보내고요. 바울을 성교사로 세우니까 여기에 큰 무리가 죽게로 닿으라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실제로 천하가 기건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만큼 기건 속에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뭐합니까? 세계보험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문을 여신 겁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세계보험할 문을 망대를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여시게 돼 있어요. 중남의 현장 여러분 나라마다 가난한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은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기건 속에서도 경제적인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나라를 들어서 세계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딱 붙잡으세요. 2, 3, 7 나라 오청종족을 살리는 일을 여러분 나라를 통해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한데요. 상관없어요. 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축복하시니까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세계보험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축복 누리면 여러분 아무리 연약해도 세계보험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기건 가운데서도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경제 문을 열었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지금부터 살아서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때없다 상관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은약만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역사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로마도 보아야리라. 절대 망대죠. 사정전 27장 24절. 로마도 보아야리라. 어떤 면에서 바울은 사정전 19장 21절에 이미 절대 망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리라. 바울이 에베스 지역에 일어난 큰 증거의 역사를 가지고 이제는 이런 응답을 가지고 나는 이제는 로마로 나가겠다. 절대 망대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을 사정전 2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용하셔 바울의 한 말을 인용하셔서 담배하라 말씀했어요. 27장 24절 오늘 본문이죠. 가이사라 유라굴로 강풍을 만들어 사건을 벌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사건을 벌여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 하십니까? 두루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아니라 절대 망대인 로마 가이사라 빌리포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성경 열 번 백 번 아무리 성경만 읽는다 할지라도 그건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 전체의 그리스도 모르고서는 사실은 올바른 시작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시작을 하게 하시고 감난산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면서 결국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절대 망대인 로마 2, 3, 7 나라 5총동족 살리는 일 하나님 이 축복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떠면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놓쳐버린 뭔가를 좀 찾아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이게 너무 많은 분량들이지만은 여기서 말씀드린 이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이런 말씀들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 한 부분 한 부분을 가지고 일곱 가지죠. 다 내가 놓치고 있고 우리 교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뭔가를 보고 응답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변화산 그리고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감난산으로 부르셔서 제자들을 감난산 부르셔서 새로운 시작을 가시면서 마가다라픔을 거치고 안두옥교를 거쳐서 결국 로마까지 가게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받아야 될 응답들입니다. 반드시 받아 나가야 될 응답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망대 여정 이정표 넣어놓고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삼집중하시면 됩니다. 삼집중이라는 말 아시죠? 아침 낮 밤 24 24 하는 겁니다. 말해줘 말해줘 24 일단은 조금만 열어보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삼집중하다 보면 여기에 중요한 삼세팅이 일어나는데 다시 말해서 응답들로 편집이 일어나고 그 사진을 놓고 기도하면서 설계가 나오고 현장에 보여지는 디자인이 나오게 돼 있고요. 지금 말씀 흐름 속에 나오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삼응답이 옵니다. 문제 생기는데 문제가 아니라 그게 답이 보이고 갈등들이 일어나면 그 속에서 갱신하면 되는 것이고 위기가 오면 그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것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뭡니까? 절대 망대가 응답으로 내게 딱 세워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전체 그림입니다. 그리스도 고백한 내게 하나님께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림이에요. 로마까지 절대 망대를 쓰는 로마까지 이 축복된 응답 속에 있는 하나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중남이 현장을 놓고도 여러분이 이 응답들을 찾아가지고 돌아가서 이 현장들을 이 응답들을 우리 중남이 현장에 전달함으로 중남이 이 46개 나라 살리고 그리고 그 응답까지 이 3, 7, 7, 8 세계보금화 역사 속에 쓰임받는 그런 제자들 되기를 주의하므로 축구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